아 근데 올 겨울은 그렇게 안 추운 것 같아요. 안 추웠어요. 나도 이사 온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이런 겨울은 처음 봤어. 작년에도 안 추워. 겨울인지 뭔지. 아이고 우리 연립비가 많이 나와서 연립비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덜덕하네. 아 그래 그러죠? 예. 아 참. 가스비가 막 20만 넘으니까 못할 것 같아요. 그 전에 많이 추울 때? 예. 아이고 그렇지. 춥게 살 수는 없고. 노인들은 또 이게 조금만 몸이 더 아파요. 더 아프고 아이고. 사는 게 막 짜증 나는데. 그렇지. 저번에 돈이나 돈도 못 보낸 거야. 거기는 많이 많이 아주 뗄때는 한 달에 얼마나 나옵디까? 20만 넘어요. 20만 넘어요? 미리 매트하고 한 30만원 가지면 떳떳하기도 하고. 30만원 쓰면 떳떳하기도 하는데. 그 밑으로 가고. 안 쓰니까 아껴써 낼 거면 추워갔다. 딱 떨어뜨리네. 그렇지. 아주 추울 때만 털고 그렇겠지. 60km. 맞아. 아유. 차트 못 되잖아. 그 지붕이 또 막아질까 봐. 그렇지. 그러니까 아까 가스로 해놔 가지고. 근데 탄이 그게 갈아야지. 아이고. 안 돼. 이제는. 안 돼. 우리 동네도. 자꾸 이제 가스로 바꿔. 오랫니. 알찌는지가 오랫니. 깨끗하게 깨끗하게 가스가. 그렇지. 아유. 내비가 너무 맵다. 그래도 가스가요. 등유보다는 싸게 맵게 해요. 지르면 석연을 넣으면 쿵! 하고 들어갈지 보니 뭐 다 들어가는거 그렇지 가슴이 쿵 내려앉지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서 우리 이웃집에 저작년인가 저작년인가 한참 추울 때 있었어요 한 달 가까이 새드름 됐대 한 달에 새드름 새드름 됐대 돈이 얼마야? 우리가 한 달에 지름 떼서 두드름 떼서 그 한 드름이 얼마였죠 그때? 그쵸 한 드름 얼마 그렇게 덥다가도 입추하면 벌써 찬바람이 며칠 있으면 싹 돌아버리고 그렇게 춥다가도 입추하면 눈이 와도 사람 마음이 아이고 이제는 봄인데 뭐 실제로 눈도 녹아요 그때 되면은 맨날 사람들 지혜가 참 대단해 아주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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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한 einen 중에서 모든 그쵸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택시 뭐 타준다고 이래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 집에까지 가죠 뭐. 아 맞다. 터미널 내려드린다 했는데. 이걸 채워줄 텐데. 그래야 되겠다. 왜냐면 아까 보셨죠. 35,000원 나온 거. 그 가는 데만 그렇게 나와요. 저 버스 타는 데다 세워드릴게요. 구종점에. 버스 타는 데. 그거는 버스 자주 있으니까. 버스 타는 데다. 그래. 버스 타는 데다. 오. 나owed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